하여튼 내가 좀 소송이 좀 너무 어수룩한데 뭐 어? 뭐 징둥도 난 난 징둥이나 그렇그러면 이 몰라 보니까 징둥도 내가 어 내가 나는 저 읽기 편하게 쓴 거 징둥이 없어서 그것도 아니고 보니까 뭐 뭐 인 인부도 하고 뭐 아주 뭐 잘 알더만 소송이 돼서 응? 글쎄요 뭐 저로서도 방어를 해야죠. 글쎄요 뭐 제가 도와주는지 하여튼 뭐 잘 도와주고 있구만 아주 잘 돼.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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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를 도와줍니까? 저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. 제가 찾아보고 하는 거지. 누가 저를 도와준다고 지금 지나가세요? 하여튼 그게 이진혜씨 혼자 다 안 가요 그게? 누가 저를 도와준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설마 삼성이 뒤에서 뭐 변호사 선임해주고 뭐 법률팀이 뭐 법무팀이 붙어가지고 도와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?